네 부동산 꿀팁의 김서장입니다. 오늘 또 소개할 매물은 경북 성주군 초전면 동포리에 있는 지금 참외하우스 설치돼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여기는 계획관리지역이라서 나중에 도시민이 바로 들어와서 집을 지어도 되는 그런 지역의 땅이다 이러보면 됩니다. 그렇듯이 여기에 지금 성주군 초전면 동포리 이 인근의 일반 농림지역 참외는 도 지금 20만원대에 매매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매물은 관리지역인데도 불구하고 매물이 농림지역과 비슷한 가격으로 나와있습니다. 한 20만원대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요 진입을 요 마을에서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뭐 레미콘차라든지 이런거는 충분하게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을로 통하는 길이 있고 저 뒷길로 돌아온 길이 두 갈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쪽이든 차가 막히면은 또 다른 쪽으로 통행이 가능하니까 그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현장 가만히 한번 잡아 보시기 위해서 드럭영상부터 먼저 보고 제가 현상에서 방송을 이어 나가겠습니다. 저 뒷편에 이제 중부 내륙관 고속도로가 있기 때문에 약간은 소음은 있다고 보면 됩니다. 자 드럭영상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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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제가 차가 서가있는 저 땅입니다. 도로하고 높이가 거의 비슷하거나 약간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지대가 낮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따로 짐을 짓거나 뭘 할 때도 성토자금 필요없이 바로 기초공사만 좀 높게 해서 건물을 지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짐 하나 짓고 기농기촌 할만한 그런 땅에다 보면 되겠습니다. 농림지역이 아닙니다. 여기는 계획관리지역입니다. 계획관리지역. 자 우선 지금 앞에 보이는 참외하우스가 하나 둘 셋 네동정도 9미터 바이프 넉동정도 참외를 하고 있는데요. 저거는 작업장이고 요거는 부지퍼 보은덕게 쌓아두은 곳인데요. 참고상황으로 이 땅을 사더라도 내년까지는 한 해정도 농사 더 짓도록 배려를 해주셔야 됩니다. 땅주인께서 지금 농사 짓는게 아니기 때문에 임차인께서 농사 짓고 있는데 한 해만 좀 농사 짓게 해달라 그렇게 사정을 하시길래 그래 한 해 더 농사를 짓는 걸로 그렇게 약속을 하셨답니다. 이 땅을 사더라도 1년 정도는 임차를 해야 된다. 대신 임대료는 다음 땅 사는 사람이 받으시면 됩니다. 임대료가 얼마인지는 모르겠다. 자 이곳은 경부 성주군 초전면 똥포리 부지 면적은 773평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입니다. 계획관리지역 그리고 계획관리지역은 금폐율 40의 용적률 100% 나오는데요. 약 309평 정도 건물을 지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한빠 309평은 짓을 수는 없지만은 도로가 이렇게 좁은 관계로 약 3미터 도로는 됩니다만은 한빠 309평을 짓을 수는 없습니다. 점차적으로 짓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자 지목은 다비고 저저 끈트머리는 임야입니다. 그래서 지목이 두개다 이래 보면 됩니다. 자 매매금액은 여기 773평인데요. 1억 7천만원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약 20, 한 2, 3만원치나 그렇게 보면 됩니다. 농림지역도 이 동네에 20만원대에 호가하기 때문에 농림지역도 그 정도 하는데 관리지역이 이 정도 가격 같으면은 저렴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건축을 하더라도 상하수도 물빼는 국어는 국어공사가 되어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상하수도 그러니까 하수도 오수는 이쪽으로 배관을 하시면 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땅은 동남향입니다. 동남향 주택부지고 3미터 도로 제철사관인데부터 해가지고 이까지 약 45미터 정도 접혀있다고 하면 되겠습니다. 제가 한번 재봤습니다. 약 45미터 도로 접혀있고 지하수하고 전기는 없습니다. 이웃에 있는 논밭주인하고 같이 어울려서 사용하시는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나중에 이 땅을 매입하면은 전기하고 지하수는 설치를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뒷편의 길이는 약 77미터 정도 되구요. 앞자락 길이는 한 75미터 73미터 정도 되더라구요. 그렇기 때문에 폭을 한번 폭은 한 45미터에서 43미터 정도 저 앞에 갈수록 또 폭은 좀 좁아집니다. 자 앞으로 바로 들어갈게요. 자 여기 뒷편인데요. 바로 들어갈게요. 아이쿠 애초에 푸른치는 한데 자 여기가 한 70미터 70미터 좀 넘습니다. 뒷편이 그리고 땅이 추진 땅이 아니기 때문에 바닥바닥한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온은 아닙니다. 소음도 처음에는 좀 심하게 들리더만은 자꾸 익숙해지니까 자부러지네 자 이 뒷편까지 왔습니다. 이게 길이가 약 70미터 70미터 정도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갈수록 길이가 조금씩 줄여진다 보면 됩니다. 배 숟갈도 해놓고 잘 해놨는데 자 한동, 두동, 석동, 넉동까지 요렇게 여름 또 가을 그 무숙, 무하고 배추 심으려고 또 바짝만 해놨네 지금 배추, 무 심어야 될걸 그래 보면 됩니다. 자 또 저 앞에 나가서 방송 이어나가겠습니다. 넉동 중에 요 앞에 보이는 하우스는 짤막하다. 그죠? 짤막한께네 앞에서 볼 때 넉동인데 뒤에서 보인 새동가리 방이네 무슨 배추물을 얼마나 심으려고 고랑을 이렇게 많이 타놨노 토질도 좋다 여기 어디서 배추, 물을 심으려고 이렇게 모종해놨잖아 들어왔어 무름무름무름나러 초전면 동포리입니다. 초전면 사무소 5분. 여기서 성주 읍내까지는 10분에서 15분 사이 정도 아마 도착할 수 있습니다. 접근성도 좋기 때문에 또 그리고 양지 바랍니다. 그리고 남 간섭받지 않는 그런 위치의 땅에 보면 되겠습니다. 마을도 조금 벗어났고 해서 괜찮다고 봅니다. 나홀로 이제 단독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보면 됩니다. 이웃이 차맥으로 짓는 사람들이야 짓든지 말든지 그건 관심 갖지 필요 없고 내가 이제 돌아가 집 하나 짓고 내가 뭐 차맥으로 짓든 벗어놓고 짓든 그건 뭐 내 마음이니까 그 이웃이 바로 붙어있으면 뭐 이렇궁 저렇궁 간섭이 많은데 이거는 마을에서 좀 더 벗어났기 때문에 아 도시 미리 돌아도 터치 받을 그런 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괜찮다고 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현장 방송은 마시고 또 사무실 가서 토지 이용계 확인하고 위성 지도를 보면서 본방송을 마칠까 합니다. 자 사무실 방송 사무실 브리핑 이어집니다. 계속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사무실 브리핑 이어집니다. 자 오늘 우리 메모는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있고 더 가는 진입도로는 두 갈래 길이 있는데요. 마을에서 더 가는 진입도로가 있고요. 또 마을 뒷편으로 해가 더 가는 길이 있습니다. 자 우선 제가 이렇게 왔습니다. 이쪽에 성주업에서 초등 면사무소를 거쳐가지고 이렇게 왔는데요. 우선 마을로 해서 더 가는 길이 한 군데가 있고요. 그리고 마을을 지나서 마을 뒷편으로 해서 더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 길이 좀 좁다. 그리고 들어가기가 좀 불편하다. 그런 분들은 이 뒤쪽으로 해가지고 들어가도 됩니다. 그래서 더 가는 진입도로는 두 갈래 길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좀 더 큰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짠. 자 오늘 우리 땅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여기 한 표지 더 있습니다. 두 필지입니다. 하나는 그 지목이 답이고 하나는 임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우선 우리 땅 좌향부터 한번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정남향입니다. 여기가 정북이고요. 여기가 정서입니다. 여기가 정동향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 땅은 집을 질 때는 이렇게 요방향으로 5시 4시 방향으로 건물을 끼면 됩니다. 그래서 동남향으로 건물을 끼면 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땅 그 기록을 한번 재봐드릴게요. 우리 땅은 지금 3m 도로는 약 46m 정도를 접해가 있고요. 46m 정도 접해 있습니다. 자 뒤쪽 길이, 뒤쪽 길이는 뒤쪽 길이 약 76m 76m 정도 되고요. 76m 정도 되고요. 앞쪽 길이는 보면은 이렇게 약 70m 정도 됩니다. 그렇게 보고 폭은 조금 다른데요. 여기가 약 한 43m 중간 지점이 이렇게 한 29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왜 제어드리냐 하면은 하우스는 이미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전 참외하우스를 하더라도 철거를 하고 나중에 건물을 질 때 기록기를 이렇게 딱 해놓으면은 나중에 그 건축물 우리가 도면 그리기가 아주 편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길이를 떼어봐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 땅은 지금 보면은 전기 지하수는 없어요. 내가 봤을 때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인차인이 인근에 있는 논하고 공동으로 사용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기논기초를 하시면은 전기 지하수는 설치를 개인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옆자락으로 9504가 이렇게 이 방향으로 지금 9504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수도 물나갈 구멍은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건축 허가 내는데도 문제없고 중공 맞는데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보시면 됩니다. 자 토지 이용 계획 확인은 이 땅은 지금 안 뜨기 때문에 지적도를 한번 다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적도 받습니다. 자 오늘 우리 매몰 보시면은 경북 성주군 초전면 동풀입니다. 647번지입니다. 그리고 자 우리 땅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요새 선이 지금 쭉 꺼져 있잖아. 여기가 쭉 꺼져 있잖아. 요 위에 땅하고 밑에 땅하고 지금 나눴답니다. 이렇게 교환을 했답니다. 그래서 교환했는 금액이 작년에 20만원 주고 교환을 했답니다. 그래서 더간돈이 좀 더 그 뒤로 또 따라 본 적이 있잖아요. 교환하면은 기체등록서부터 해가지고 또 청량비용 이런 게 좀 따라 들어오기 때문에 오늘 매물도 샀는 가격 그대로 해서 매물로 나왔다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땅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입니다. 계획관리지역이고 금폐율 40에 용용률 100% 나오는데요. 향후 건물을 지면은 309평을 질 수 있다는 뜻인데 이쪽 방향의 도로가 3m 도로이기 때문에 한바 건축 허가를 못 냅니다. 그래서 주택 하나 짓고 또 뭐 조금 조금씩 달아내가 짓고 이런 식으로 해야 309평을 질 수 있다 이러면 됩니다. 한바 건축는 안 해줍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고 지적 편집도 또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짠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오늘 우리 땅은 그 두 개입니다. 647번지 하나 649-2 몇 번이고 649-4번 두필지입니다. 두필지인데 합쳐가지고 오늘 지금 7773평이고 하나는 지목이 답이고 하나는 입냐입니다. 그래도 입냐라도 지금 농지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금액이 그 금액이 그 금액이다. 이렇게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짚어드릴게요. 우리 땅은 지금 여기가 남양이니까 여기가 남양입니다. 남양이고 동남양으로 나중에 건물을 지으시면 됩니다. 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지적도를 한번 합친 지적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그 모양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우리 땅을 이렇게 뒤에는 일단 일직선으로 일직선으로 이렇게 지적경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는 약간 부정형의 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번씩 이 방송보다 해바라에 딱 보이네요. 자 이렇게 해서 경북 성주군 초조면 동포리 기농기촌 주택부지입니다. 인근에 참외논도 지금 20만원대 매매 되니까 계획관리지역의 20만원대도 금액이 아주 저렴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저 위에 경북 북부지방이나 이런 데는 땅값이 좀 저렴한데요. 성주는 대구 인근이기 때문에 가격이 상당합니다. 그리고 대구를 기준에 보면은 그래도 성주군이 땅값이 제일 저렴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청도나 칠곡 고령 이쪽에 땅값이 상당합니다. 그래도 대구를 기준에서는 성주가 땅값이 제일 저렴하다. 이렇게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소비자가 알 겁니다. 아마도. 자 이렇게 해서 부동산 꿀티 초존에 양지반은 이농기촌 주택부지 소개를 마치도록 하구요. 또 좋은 매물 서비스에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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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